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수지가 김국진 앞에서 애교가 폭발한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강수지와 김국진의 데이트 현장이 방송됐습니다. 강수지는 김국진 씨가 어느 날 전화해서 남자로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 고백했습니다. 이에 강수지는 감정은 있었는데 당황해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. 그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강수지는 전화해서 내가 만나자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후 김국진과 만난 강수지는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. 강수지는 차 안에서 김국진 씨가 손을 덥석 잡더라. 드라이브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말에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. 이들은 골프 연습장 데이트도 선보였는데요. 강수지는 애교 가득한 말투와 눈을 감고 혀를 살짝 내미는 등 러블리한 표정으로 김국진을 웃음찍게 했습니다. 김국진은 강수지의 실수에도 괜찮아 천재가 실수도 다 하내라고 칭찬 가득한 멘트를 날렸습니다. 이에 강수지는 둘이 있을 때는 더 다정하다고 말했습니다. 강수지가 자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국진은 더 다정하게 시범을 보여주고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. 강수지의 실력이 나아지자 김국진은 박수를 치며 실력이 나온다고 칭찬했습니다. 이들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